2 &, 3 &, 4 &, 1 &으로 나눈다 이 소절지 그래서 이 2, 3, 4, 1 이 하나가 뭐야? 요거는 뭐냐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소절이라고 하는데 이 소절을 뭘 얘기하냐면 소절은요 마디를 얘기해요 한 마디 아시겠어요? 그럼 한 소절이 뭐냐면 2, 3, 4, 2, 3, 4, 1 요것을 우리가 한 마디라고 해 그러면 어떤 스텝은 한 마디로 이루어진 게 있고 어떤 스텝은 두 마디로 이루어진 게 있고 어떤 스텝은 세 마디로 이루어진 게 있어 그럼 내추럴탑 같은 거는 2, 3, 4, 1이 세 개야 허키스틱은 2, 3, 4, 1이 두 개야 나머지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2, 3, 4, 1이 한 소절이니까 한 마디씩이 여러분들이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2와 3와 4는 뭐 하는 거지? 스테딩 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쓰는 거 아시겠어요? 2에 쓰고 3에 쓰고 4에서 나머지는 뭘까? 요거는? 요건 다 뭘까? 얘는 누르는 거예요 앤 앤 앤 그래서 선생님이 있잖아 이 앤도 다 자기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니까 쓰고 누르고 그때 연달했죠? 쓰고 누르고 섰다가 얘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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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한 박자 가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룸바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원타임을 주고도 안 해 여러분들은 2 & 3 & 4 2 & 3 & 4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박자가 길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 & 3 & 4 & 1 & 1 그거를 저희가 길게 불러 2 & 3 & 4 & 1 이렇게 근데 4 & 1 잘라주시는 분들이 많아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원타임은 분명히 얘가 지금 한 박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 박자를 자꾸 안 하시죠? 그리고 이 한 박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유를 얘기하는 거고 남자로 치면 이 원타임은 리드를 하시는 거예요 잘라요 2 & 3 & 4 1 리드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2 & 3 & 4 가버려 원이 없어 2에 가버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여자들은 어떻게 나 중심도 못 잡고 그쵸? 그래서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 여성은 원에 뭐 한다? 여성은 돈을 가야 돼 4 & 1 & 4 & 1 & 아시겠어요? 돌려줌죠? 돌려줘 돌려줌 돌려줌 4 & 1 & 돌죠? 우리는 돌려고 준비하는 타임이고 5 & 1 & 남성은 돈은 여자를 리드를 하는 타임 엄청 중요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춤을 이해 못 하죠? 그래서 이 원타임은 어마어마하게 남성과 여성을 커넥션을 엄청 매출시켜주는 타임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뽁까지 말하면 끝나 여자들은 그냥 뽁 기다리면 돼 나머지 원은 누가 해? 남성이 하는 거야 남성이 돌릴 때 아 네 하고 돌면 되는 거지 보통 여성분들이 뽀왕 자기 혼자 다 버려 자기 혼자 뽀왕 자기 혼자 해 그러면 남자들은 뭐하고 있어? 남자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바보 만드는 거야 또? 남자들은 하려고 하는데 히? 갔어? 없어져버렸어? 그럼 여성분들이 뭘 하느냐 남자가 안 해주니까요 아니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당하고 기다리는 게 우선이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룸바라는 춤은요 여성분들이 먼저 시그널이 있어야 돼 시그널이 뭐냐면 내가 뭘 할 거니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주문을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전진 스텝이세요 4 타임 약을 알아주세요 4는 여성 타임이에요 2 & 3 & 4 라고 해주세요 도르래 아 네 보는 거죠 2 자 오프릭스 쓰셔도 돼요 2 & 3 & 4 라고 해주세요 어? 그래 나 좋은데 남성이 돌려줘 남성은 뭐예요? 2 & 3 & 4 2 & 4 자 도세요 손은 뭐 했어요? 제시했잖아요 여기는 가장 1로 돌렸잖아요 그죠? 알레마와 똑같아요 2 & 3 & 4 여자가 나 뭐해달라고 기다리네 자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거는 온다운 편 알레마와 똑같죠? 남자가 뭐해줬어? 방향 제시해줬잖아요 도는 거는 방향이 분명히 필요해 자 레프트 홈 다운 편했어 여자가 손대 남은 뭐해주세요 남성이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럼 여성은 왼쪽으로 돌린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자가 뭐해야되는거야? 여성을 그냥 돌리는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줘야돼 정해줘야돼 일로돌지 절로돌지 그럼 방향은 몇가지가 있어요? 방향 방향 몇가지 있어요? 4만 8만 4만 8만 4만 8만 4만 8만 앞뒤 앞뒤 전부 그게 방향인가? 방향은 뭐여? 랩이 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거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방향은 오른쪽이냐 닫고 왼쪽이냐 얘 앞뒤은 방향이라고 안하죠? 얘는 그냥 진행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방향은 도는 걸 얘기해요. 어느 쪽으로 도느냐. 그래서 우리가 턴은 두 가지밖에 없어. 오른쪽 턴, 왼쪽 턴. 그래서 우리가 스팟 턴 하잖아. 스팟 턴트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도는 걸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스팟 턴트 라이트 하면 이쪽으로 돌아야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향은 안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 스팟 하면 왼쪽, 내추럴 탁 하면 오른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춤을 배우실 때 아무리 일반 분들이라도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시면 춤이 달라져요. 왜냐면 내가 의도하고 자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 상식을 알셔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제가 이렇게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 모르고 계세요. 근데 이걸 안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오늘 바로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전반 베이식 2, 3, 4, 1 한마디를 할 것이고 후반 베이식 한마디 한 소절을 우리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 베이식, 후반 베이식이 다 2, 3, 4, 1인 한 소절씩이 소요가 돼.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뭘 하느냐? 레프트 푸카라차를 할 거예요. 레프트 푸카라차, 와이트 푸카라차. 그러면 춤은 한 소절씩 한 소절씩 시작이 될 건데 자 전진하고 후진하고 사이드 라이트. 자 얘를 포워드. 얘는 백워드. 얘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예요. 여기가 전진, 여기가 어디? 레프트. 여기는 라이트 푸카라차. 그러면 이게 지금 십자가단? 우리가 십자의 베이식을 갖고 춤을 춘단 말이죠. 우아래, 좌우. 그래서 이 레프트.